3월 1일 일본 지바현 북동부 3월 2일 호카이도 동쪽 앞바다 그리고 도쿄 인근 사가미 트로프 인근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연속 두 번의 강진 그리고 오늘 3월 3일 후쿠시마와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오전에 후지산 대폭발 관련 지진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지바현 호카이도 그리고 하치조지마 이지오시마와 오가사와 라제도 주변 지역까지 기존의 대지진의 패턴 그대로입니다. 지진은 패턴을 봐야 합니다. 마치 도식화된 것 마냥 지진은 패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패턴대로 며칠 동안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따라서 당장 지진이 오늘 규모 6이 발생하여도 혹은 규모 6.5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내일 혹은 얼마 뒤에 강진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록 패턴이 아닐 경우에는 강진으로 연결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마치 지진과 화산폭발은 산수와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이라는 것처럼 간단한 패턴입니다. 화산폭발 역시 지하의 마그마가 이동을 하여서 가령 타쿠라지마의 마그마가 이동을 하여서 아소산에서 폭발을 하는 경우와 같이 패턴이 있습니다. 최근 백두산이 1925년에 폭발하였으므로 100년마다 분출하는 백년주기서를 토대로 하여서 내후년 2025년 100주년이 되는 해에 백두산이 폭발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올해 2023년은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발생 후 100주년이 되는데 관동대지진도 올해 발생을 하는 백년주기설로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오전에 후지산 대폭발 징후로 이야기되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후지산 과학연구소의 혼다류 선임연구원은 후지산은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후지산의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지하 마그마 활동과 관련해 일어나는 신부저주파 지진의 수는 2021년에 88회에서 2022년 140회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은 1707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어난 포회의 대분할이지만 지층을 조사하면 약 180층의 분화 퇴적물이 확인되고 있고 이 뜻은 후지산은 지금까지 약 30년에 1회의 빈도로 분화하고 있다는 것이며 후지산은 정기적으로 분화해온 것은 아니지만 평균 30년에 1번 분화해왔는데 현재 1707년을 마지막으로 300년간 쉬고 있기 때문에 2023년 개묘년에 폭발에도 이상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후지산 분화 이전에 먼저 난카이 트로프에서 리히터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후지산이 분화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으며 과거 후회의 대분화 때는 분화 49일 전 난카이 트로프에서 지진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눈에 보이는 폭발 증후로는 최근 후지산에서 미세 지진이 예전에 비해 10배나 관측되고 있는 것과 후지산 주변 가와구치 호수의 수위가 갑자기 상승했다 낮아지는 기현상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 그리고 얼마 전 후지산에서 렌즈 구름과 사깍 구름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 등이 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고도 3,776m인 성층화산이자 활화산입니다.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인의 영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후지산 폭발 증후들도 살펴보면 2011년 8월 26일 후지산 부근의 마을들에서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이 데워져서 나오고 새들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고 2011년 말과 2012년 초의 겨울에 후지산 꼭대기의 만년설이 녹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3년 전 일본 정부가 후지산 폭발을 상정해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의 화산재가 도달해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고 수도 기능이 마비될 것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의 대규모 분하를 상정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논하는 중앙방제회의를 갖고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후지산 분하 3시간 만에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7개 도연의 대규모 화산재가 내려 철도, 자동차 등 대규모 교통망에 마비가 발생하고 정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해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후지산은 폭발 후 약 2주 남짓 분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화산재로 인한 교통마비 이외의 물류마비가 나타날 것이며 화산재가 비에 섞여내릴 경우 변전소 등 전기시설에 누전이 발생하며 통신설비도 큰 피해를 입어도 시 전역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또한 만약 후지산이 정말 폭발한다면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우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편서풍의 특성상 일본의 화산재가 한국에 큰 영향은 못 주겠지만 과거 일본에서 화산폭발 후에 경상남도 합천지역까지 화산재가 날아왔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담은 어렵습니다. 특히 후지산이 만약 2023년 여름에 폭발을 한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의 바람은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부는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피해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후지산 주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시즈오카 현 후지시는 분화한 경우에는 용암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빠른 곳은 분화 후 몇 시간 만에 용암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수도권도 위험합니다. 고케대학교 타츠미 개건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도쿄 23구는 20cm에서 수cm 정도의 화산재가 내리면서 생활에 일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피난 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300년간 잠들어 있던 후지산이 분화하는 경우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3시간 안에 당초 추산보다 7배에 달하는 약 11만 6천 명의 피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본 정부는 후지산 분화 시 도보 피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보다 걸어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대피 시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한 번에 많은 주민이 차량으로 일제히 피난에 나설 경우 교통 혼잡으로 대피 속도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고령자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도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지산 폭발 시에는 반드시 먼 곳으로 대피할 필요는 없다며 면서 용암이 흐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난 계획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량 정체나 사고가 발생하면 도보로도 찾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프랑스 지구과학연구소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일본, 시즈오 카연에 자리한 후지산의 내부 마그마 압력이 크게 상승했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후 후지산 폭발 관련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졌으며 후지산 폭발 관련 최근과 같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후지산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지구과학연구소의 논문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규모 9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때 휴아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수 있으며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동일 본대 지진의 규모는 9.0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지구과학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지표면 안쪽 상황을 측정한 결과 최근 후지산 인근에서 지진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지진파가 관측됐다는 게 프랑스 지구과학연구소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2014년 논문 당시에 후지산의 상황을 말합니다. 프랑스 지구과학연구소의 논문에 보면 지진파는 지구를 몇 차례나 왕복할 만큼 엄청난 거리를 지나며 지구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 파동이지만 이를 기록해 분석한 결과 일본 지하에 분포하는 단층을 도식화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후지산을 분석했다고 논문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6일 터키 시리아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뾰화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그리스 산토린이 테라 화산도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후지산이 과연 3월 달에 폭발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